오늘 HLB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스릴러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시가는 상당히 높았지만 18%까지도 올라갔다가 이제 1% 정도 올라 있죠. 이게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내려 치는지 지금은 뭐 알 수 없겠죠. 장이 끝나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시작하고 나서 크게 한번 내려 치고 다시 좀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계속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많이 밀렸죠. 많이 밀리고 지금 240선 부근에서 한번 크게 후려 쳤습니다. 후려 치고 나서 밑에서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들어오고 또 올라가다가 이제 10분선 10분선에서 부딪히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240선 부근에서 계속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많지 않죠. 자 이런 상황에서 240선 여기에서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상승을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획대로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잘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지금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메이저가 이렇게 흔드는 건지 아니면 공매 세력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특정 증권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이렇게 흔들면서 진행을 하고 마감을 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10시 30분 정도 되고 있죠.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 때인가 자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분봉으로 보면은 크게 한번 흔들린 8일이죠. 8일날 자 8일날 일봉을 보시면 8일날 자 이때죠. 8일날 고가가 15%까지 갔죠.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7% 아래위로 흔든게 22% 흔들렸습니다. 22% 흔들리고 결국은 뭐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죠. 시가가 4%에서 고가 15%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때 하고 좀 비슷한 그 정도 흔들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가가 상당히 높게 시작이 됐죠. 어제 상당히 하루 쉴 때 생명과학이 아주 좋은 그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했죠. 그러니까 오늘 시가가 16% 정도 시작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그런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저가 마이너스 4% 고가 18% 하면은 23% 정도 흔들렸죠. 자 23% 흔들린 부분이 이날 10월 8일하고 좀 유사한 그 정도의 흔들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여기에서 끝이 날지 아니면은 또 어느 정도 하고 또 올라설지 이런 부분은 끝이나 봐야 되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죠. 프리엔디가 내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승인이 날지 아니면 승인이 나지 않을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죠. 아직 뭐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베스트 오브 ESMO를 받은 부분 그리고 네오파마에서 이렇게 먼저 와서 손을 내민 부분 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승인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황상 그렇죠. 정황상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내일 밤 되면 내일 밤쯤 되면 이제 나오겠죠. 자 그 결과가 또 나오면 아마도 뭐 미팅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기사에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상당히 지금 아 지금 뭐 쉽지 않은 장입니다. 정말로 어 겁이 나죠. 정말 겁이 납니다.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상당히 겁이 나는데 아 이게 정말 흔드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크게 매도를 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신약 승인에 대한 부분이 결정 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 날 가능성은 훨씬 큰 그런 상황에는 아직 변함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한번 치고 올라가 줘야 될 텐데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자 여기까지 한번 내려칠지 지금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 주기를 한번 좀 바라봅니다. 아직 뭐 신약에 대한 결정 난 것은 없고 신약 허가가 날 가능성 크고 그런 부분에는 일단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정도로 많이 내려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죠. 이 정도로 좀 내려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불안하기는 하지만 아 지금 이제 4%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HLB 생명과학도 지금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바이오 쪽에 분위기가 지금 HLB가 좀 받쳐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뭐 외국인들이 어제 상당히 많이 바이오 주에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오늘 바이오 주 쪽에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다 좋지 않죠.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HLB는 잘 버티고 있었죠. 오전에 잘 버텼지만 지금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바이오는 HLB가 일단은 살아나야 됩니다. HLB가 살아나지 않으면 다른 바이오 종목들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HLB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건 하나도 없죠. 이제 시작입니다. 프리엔디에이 이렇게 진행이 내일 진행이 되는거죠. 자 요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 크게 완전히 내려 꽂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직 결론 한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단계에 좀 많이 올랐다. 요런 부분이 조금 작용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지금 언론 쪽에서도 바이오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도 조금 반응을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후에 다시 한번 메이저들이 좀 한번 강한 힘을 내주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시장입니다. 바이오주들 지금 전반적으로도 코스피도 0.5%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죠. 1.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HLB가 살아나야지 바이오는 살아나는거죠.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